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어 리뷰를 오랜만에 좀 찍네요 오늘 지금 찍을 것은 어 애플 워치 3 입니다 애플 워치 3 를 적당히 괜찮은 가격의 중고로 요즘 구할 수 있죠 1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구요 10에서 15만원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처럼 용량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쓰면 되는거죠 종류가 어떤게 있냐면 재질 그리고 뭐 안에 셀룰러가 들어있고 안들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자 문이 열려 있어서 문 좀 닫고 왔습니다 자 다시 와서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빛깔 나죠 빛깔이 반짝반짝 하죠 이게 스테인리스 버전 이에요 스테인리스 버전 오늘 비교할 것은 스테인리스 버전 그리고 여기 빨간 점이 있죠 자 지금 제가 끼고 있는거 보면 여기 점이 없어요 네 없고 빼야 되겠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밀레니 루즈 루프 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류 인데 정품은 아니고 짭입니다 이게 되게 괜찮더라구요 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쭉 땡길 수도 있고 쭉 땡길 수도 있고 네 일단 이거 두가지 를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도 제가 어 여기 있네 자 이런 케이스류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역시 워치류는 그냥 생으로 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이 녀석 그래서 제가 핏을 거의 쓰다가 이거를 썼는데 기능이 대단히 많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얘보다는 워치를 4 지금 그냥 결국 보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일단 이런 스트랩은 이게 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둘 다 이렇게 좀 해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필름을 사가지고 붙여 놓은 상태에요 약간 보면 여기 약간 들뜨는게 보일텐데 보필름이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지금은 여기 보면 살짝 뜨죠 여기 끝부분 여기 부분 보면 보필름이 지금 입혀져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금액은 지금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스테인리스 기스가 찍힘이 약하죠 얘도 찍힘이 있긴 한데 여기 찍힘 보이죠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살짝 찍힘이 살짝 보일텐데 여기 요 부분에 찍힘이 보일텐데 찍힘 같은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스테인리스는 아 스테인리스가 아니죠 이건 써쓰 스테인 아 죄송합니다 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 얘가 이제 써쓰 스테인리스죠 색상이나 모든 면에서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화려한 건 사실이에요 그냥 어 외관적으로 보면 무조건 얘가 우세합니다 얘가 제일 좋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한 5 6만원 7만원씩 가격이 일단 비싸고 그리고 일단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동일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이면서도 얘는 셀룰러 버전이거든요 여기 옆에 용두 돌아가는 거 용두라 그러죠 이게 돌아가는 게 색깔이 있는 녀석은 이제 빨간 점 같은 게 색깔이 이렇게 박혀있는 애가 셀룰러 버전이에요 셀룰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따면 유심이 바로 꽂히게 풀면 유심이 꽂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그 구입을 했다가 셀룰러는 이제 유심이 없이 가상 유심 같은 걸 쓴데요 이게 뭐 뚜껑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와이파이 버전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통을 해서 쓰자니 알뜰폰 쪽에서 좀 싸게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싸게 해봤자 그래도 한 달에 만원 이상은 이제 만원까지는 아니 한 7,500원 정도 8,000원 가까이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쓰는 것 보다는 그냥 뭐 별로 장점이 없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는 지금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중고로 구입을 해 가지고 얼마 안 해요 10만원 초반 얘는 얘도 10만원 중반 정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아 제가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뽀대 제가 먼저 말했듯이 이 뽀대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찍힘 같은 데는 분명히 일단 알루미늄이 좀 약해요 얘도 찍힘이 여기 살짝 있는데도 찍힌 부분이 그렇게 딱 드러날 정도는 아니고 강도 면에서는 확실히 얘가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무게감에 대한 필요감이 있거든요 이게 팔에 찼을 때 이제 음 꽉 잡아주는 원래 원래 스트랩 같은 경우 이렇게 꽉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잡아주는 스트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이거 싱글로 부라고 그러나요 약간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얘가 되게 편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천으로 된 거지만 이것도 예 편안하게 좀 늘어나는 타입인데 이거를 만약에 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예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껍질만 봤을 때는 분명히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예쁘고 찍힘에도 강합니다 다만 장기세 좀 약하다는 게 자세히 보면 실기스 같은 것들이 좀 생겨요 오히려 어 이거 뭡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기스 같은 것은 잘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고 찍힘이 이제 굉장히 치약하죠 이거 보면 그냥 심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될 정도인데 얘가 만약에 똑같은 데미지를 받았으면 얘는 조금 덜 났을 거에요 확실히 튼튼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암튼 네 일단 이런 류의 그걸 꼈을 때 이게 무게 차이가 생각이 지금 이제 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게 찹니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런 걸 만약에 찾을 때 꽉 잡아주는 게 아닐지 달랑달랑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차고 운동을 한다 팔을 띈다 이러면 달랑달랑 하는 게 얘는 좀 가볍게 느껴지고 얘는 좀 무게가 꽤나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팔을 많이 흔들 때 혹은 뭐 움직임이 있거나 이게 달랑달랑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라나 무게 차이가 거의 체감상 좀 무겁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최소 두배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가 분명히 좋고 예쁘고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얘를 얘를 이제 이런거 이제 이런거 무거운 이 하여튼 그 뭡니까 이게 하여튼 금속시계 줄 같은걸 넣었을 때 얘랑 같이 하면 아 예쁘다 아무튼 얘랑 같이 하면 굉장히 무거워 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지금 제가 얘가 분명히 예쁘고 분명히 강도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강하고 다 좋은데 아쉽게도 얘는 별로 얘를 내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오신다는 분이 계신데 당근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봐도 확실히 반짝이는 정도나 이런걸 보면 스테인리스가 굉장하죠 그리고 셀룰러 까지 들어 있어서 그런지 무게 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가볍긴 가벼워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단점이 일단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데 얘는 무겁다 그러나 얘는 예쁘다 그러나 얘는 훨씬 가벼워서 많이 차거나 활동이 많을 때는 무게감에 대한 피로도가 없다 뭐 이정도로 요약하면 되고 워치3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돌릴 때 진동, 햅틱 진동 같은게 없어가지고 돌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무게 때문에 저는 애플워치를 이 녀석 스테인리스를 포기하고 일단 보내고 얘를 지금 쓸 것 같네요 일단 자 눈물의 애플워치 그렇습니다 애플워치에 대해서는 뭐 크게 3만 제가 써봤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가 이거 미핏을 주로 일할 때 쓰고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문자나 글자나 사진 같은게 다 표기돼서 문자 이제 특히나 당근 같은 데서는 훨씬 좋았어요 애플워치3 입니다 가격은 뭐 요즘 중고로 10만원 중반대면 구입을 하니까 워치3 정도면 사볼만 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90% 정도 되는 녀석이면 1년 안 쓴 거니까 중고 사볼만 해요 뭐 특별히 뭐 다른 많은 기능을 뭐 바라지 않고 이제 밴드보다는 특히나 애플이니까 호환성 자체도 훌륭히 훌륭하고 뭐 이걸로 전화 받는 것도 충분히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애플워치 3 두가지를 조금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예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 쓸 것 같아요 분명히 좋긴 좋아요 아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알려 드릴 게 있는데 진동이 얘는 이제 똑같은 진동 핵틱 뭐냐 엔진이 들어서 흔들 흔들 해주는 이제 진동 모듈이 있다 치면 얘가 흔들 흔들 하는 맛이 좀 더 셉니다 이제 무게 재질의 무게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얘가 조금 드르륵 하면 얘는 제대로 흔들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올 때 느낌은 얘는 좀 약하고 얘는 강한 대신에 특히나 이 햅틱 엔진이 기분이 그렇게 나쁘게 흔드는 그런 진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이게 이거를 수면용으로 주로 쓰거든요 자기전에 충전 했다가 잘 때 끼고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로 알람을 받는데 알람 받을 때 이 녀석의 기분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딸랑딸랑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좀 크게 흔들어 주는 느낌이라서 좀 재미있어요 진동 자체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황군이었고요 이제 촛놈이 애플워치 3를 써본 사용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황군이었습니다